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아침다육에 또 국민이 군생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 우려배송이고요 3만원부터 택배가능합니다 군생들도 많고요 시작하기 전에요 선물도 보여드릴게요 5만원 이상 화분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화분 선물 한번 볼게요 이쁜거 준비했어요 꽃 보세요 이런거 하나씩 5만원 이상의 선물로 드려요 아 이쁘죠? 정말 이쁘네요 자 이런 선물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 블랙퀸이고요 여기는 10,000원짜리입니다 블랙퀸 이거 딱따라에 이렇게 묵었어요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고 여기는 화가입니다 화가도 만원 2도씩 이렇게 있어요 화가 자 2도짜리 여기 있고요 조이스쿨루스고요 금입니다 여기 6,000원짜리고요 6,000원 아주 깔끔하게 생기고 이쁘죠? 자 집시금도 있고 집시금은 이거 10,000원입니다 자 여기 얼굴 2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름 잠깐만 여기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떨어졌어 이름이 아 이거는 로젤리 12,000원 하고요 12,000원짜리 로젤리입니다 로젤리 요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 솜트리 송송송송 예 요렇게 생긴 예 자 12,000원 합니다 여기가 몽쇼쇼 예 만원 하고요 요거는 입장이 이렇게 안으로 싹 연꽃처럼 말려드는 거 고런 타입이고요 요 팅크벨 만원입니다 팅크벨 만원 예 팅크벨 금입니다 요거 금 금 금이고요 자 요거는 아담 아담 2만원짜리 요거는 짠 입장이 이렇게 반짝반짝 요거 참 이쁜 아이예요 너무 이쁘요 요거 따글 따글 그냥 이렇게 2만원짜리고요 예 아 토리마 토리마 닌센스 토리마 닌센스 5,000원짜리고요 이렇게 따글 따글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린스프고요 그린스프 6,000원 하고요 그린스프 6,000원 합니다 원종 원종 아보아나 만원합니다 원종 아보아나 만원 하고요 예 이렇게 군생으로 얼굴 수가 많아요 여기는 니크 샤니검 이고요 2만원 합니다 샤니검 네 핑크 에이스검입니다 핑크 에이스검 이고요 2만원 하네요 입장도 라플라플 이뻐요 멜로우 엘로우 멜로우고요 이거 8,000원 하네요 8,000원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고요 비운세 비운세 금 2만 5,000원 해요 비운세 금이고요 자 2만 5,000원 아이고 자 2만 5,000원짜리 비운세 금이고요 샴페인 1만원 합니다 샴페인 1만원짜리고요 자 12센치 화분에 넘쳐나게 있습니다 이건 레몬로즈 금이고요 1만원 합니다 아 아가야도 달렸고 금이라서 이거 참 연두연두 엄청 기쁘네요 색깔이 깔끔하게 이뻐요 아 아 카시오 적금 자 2만원 카시오 적금 2만원 합니다 2두씩 얼굴 다 두개씩은 돼요 아 하나 더 있는 것도 있고 아 그랑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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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짜리 이건 처음 나오는 아이네요 이거 신상인 같아요 신상 금방 나온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 그랑프리 2만원 하고요 이거 얼굴 보세요 아 촘촘하게 아주 밥이 그냥 예쁘게 생겼죠 뭘로철화입니다 뭘로철화 지금 뭘로철화가 인기가 엄청 좋아요 요거 1만원 해요 뭘로철화 자 1만원짜리 바로 있고요 요거는 뭘로 자 생글 뭘로 잇고요 아 중국 상인들이 오면 뭘로 다 썰어간다 그러잖아요 예쁘게 키우나면요 아 참 이거는 이쁜아이죠 엄청 예뻐요 자 양진이 양진이 요거 만원짜리고요 얼굴이 이렇게 세개씩 요거는 네개네요 뒤로 또 하나 있고요 아우 이뻐요 자 요거 양진이 군생 만원합니다 자 국민이 군생들 좀 묵둥이들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백봉 백봉이고요 아우 백봉 보세요 너무 이쁘게 지금 이렇게 달달달 달궈져서요 그래요 백봉 아시죠 이제 처음으로 키우면 이런 색이 안 나와요 절대로 프레딩딩 해가지고 한 1,2년은 그렸다가 이제 이 정도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 자 요거 만원하고요 아 춥스철화입니다 만원짜리 춥스철화 춥스는 요거 요거 솜털이 이렇게 있는 애죠 빨갛게 물드는 애입니다 예 아직 초록초록한데 물들면 예뻐요 요것도 아 러우 백봉이고요 15,000원짜리입니다 러우 백봉 에 사이즈도 아주 큼직한데 15,000원 밖에 안하네요 15,000원이고요 요거는 8번 베르크검이고요 3,000원짜리 자 지금 자구가 나오는건지 저기도 보시면은 두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구인지 꽃된지는 확실치가 않는데 하여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양쪽으로 두개 나오고 있어요 자 링구아스 링구아스 이름이 틀리네요 예 14,000원 하고요 이것도 목대에 있는 애입니다 예 14,000원짜리 자 아 시트리나 금이고요 2만원 25,000원에다가 끄고 이제 2만원으로 해놨는데 예 요거 아주 풍성하구요 머리수도 많고 요런거 군생 하나 키워나면 요거 색깔도 예뻐요 요거 아 금이라서 더 이쁠거 같네요 시트리나 자 너블레드 15,000원짜리 너블레드 15,000원짜리 너블레드 아따 이건 얼굴이 쑤가 막 쑤다 엄청 많네요 너블레드 자 이렇게 군생으로 15,000원짜리 입니다 허비 땅인 이고요 요거 만원해요 허비 땅인 만원 하고요 요거 아 색깔이 끝내주죠 어 이건 당나귀 귀처럼 생긴 참 이뻐요 이거 자 드림 환타지검이고요 요거 환타지검 만원합니다 색깔 보세요 오묘하게 무슨 완전 핑크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이뻐요 이렇게 목대도 있고 요런 만원짜리입니다 요거 자 오늘 사랑무가 요거 목대가 수영을 이쁘게 잡아가지고 키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우에 가서 풍성한 거잖아요 요거는 목대가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주 높이가 한 30 까지 높이가 올라간 거 같아요 이렇게 수영 잡아서 이쁘죠 3만원 하고요 요것도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두개밖에 안 남았네요 러우입니다 러우 만원 하고요 요거는 이제 철화도 조금씩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센걸도 있고 그래요 자 러우가 진짜 저렴하면서 이쁜건 러우입니다 자 노다고요 2만원 하네요 노우 노다 요것도 따갈 따갈 구치나입니다 노다도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안 생긴 생기죠 2만원 하고요 요에는 네비천스 라나인데 12,000원 하네요 네비천스 네비천스 자 12,000원 하고요 자 일을 먹고 하는 가격 없는건 그냥 지나갈게요 바닐라 비스입니다 만원입니다 아 정말 이거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자구가 딱 올라오는 바닐라 비스는 좀 비싸네요 좀 고급종입니다 이거 이래 보여도 하하하하 예 자 꽃 아 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노랗게 피네요 바닐라 비스는 어 요거 얼굴 하나에서 꽃이 여러 두개 폈는데요 엄청 풍성하죠 아우 예뻐요 자 바닐라 비스 보셨고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어 만원해요 마디바 만원합니다 마디바 지금 많이 저렴해지죠 이 정도면은 자 마디바 만원이고요 야 요거는 황홀한 연꽃 이거 맞나 황홀한 연꽃 맞나 이렇게 생겼나 자 나나후쿠미니 같아요 이거요 나나후쿠미니 같아요 이거요 이거이 5,000원 해요 아우 저렴하죠 나나후쿠미니 5,000원짜리 나나후쿠미니 5,000원짜리 핑클 루비 1,000원 합니다 핑클 루비 이거는 노란색으로 물 많이 더 네 되게 노란색으로 자 이런 아이가 오늘 룬데리 8,000원 합니다 어 룬데리 8,000원이면 이거 저렴해요 어 저렴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어 자 룬데리 꽃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군생으로 자 8,000원짜리고요 어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6,000원 하는데 6,000원 하는데 6,000원 하는데 이거 풍성하죠 6,000원짜리 아주 머니메이커 금 6,000원 네 군생 어 헤르미스 헤르미스 헤르미스라고도 이거 하고 헤르메스라고도 그리기도 하고요 요거 만원해요 만원짜리 이렇게 있고 요거는 도피리데 도비리데 도비리데 45,000원 도비리데 아이고 떨어졌네 큰일났네 아 5,000원짜리 군 자 2,000원짜리는 하지 말까요 요즘에 2,000원짜리 많이 나오니까 이거 적기성 괜찮네요 2,000원이면요 어 세상에 이런거 2,000원이면 인정한 거자다 아유 2,000원짜리 홍옥 두가지만 찍어드릴게요 홍옥하고 홍옥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어 참 이뻐요 어 은진이 6,000원 하고요 은진 어 이렇게 멀로처럼 좀 생겼네요 은진 6,000원짜리 있고요 또 알바 뷰티 5,000원 합니다 알바 뷰티 5,000원 있고요 아 이거 벤바디스 2,000원 두가지만 찍어드린다고 자꾸 찍네 예 괴마옥 만원합니다 괴마옥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1,000원짜리고요 벽어연 벽어연 검입니다 벽어연 검 6,000원 하고요 6,000원짜리 이렇게 있고 자 우주목 5,000원 합니다 우주목 5,000원 아주 묵었어요 이렇게 목대도 있고 어 목대가 아주 목지로 다 됐어요 아 2,000원짜리는 이제 지나갈게요 어 이거 하나 더 찍어드릴까 하하 레드베리 레드베리 이거 좋잖아요 베리종 자 이거 2,000원 합니다 예 2,000원짜리 이것도 몰락코도 있고 뭐 요거는 네티지아는 3,000원 합니다 3,000원 예 레인드랍 2만원짜리 예 레인드랍 아주 목대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예 레인드랍은 이 돌기 생기는 돌기 있잖아요 돌기가 딱 있어 가지고 목대 보세요 아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2,000원 하고요 자자 웨스트 레인보우 오늘 군생이 나왔네요 어 만원 햅니다 만원 아 참 이건 언제 봐도 이뻐요 어떻게 색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아 참 이쁘죠 이런거 만원씩 하고요 아 아 2,000원짜리가 막 뜨믄 뜨믄 섞여 있어 갖고 이거 눈에 들어오니까 안 찍지도 못하고 스노우반입니다 2,000원짜리 있어요 스노우반이 여기 군생으로 어 얼굴 4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건 참 덕템입니다 이런거 자 까라솔 까라솔도 실제는 이런것도 얼마인지는 안 써놨네요 요거는 매벗 8,000원짜리고요 매벗 골라서 좀 찍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요 아이는 골든글로우 6,000원합니다 골든글로우는 하나 키울만해요 엄청 요즘에 색깔이 이뻐요 골든글로우 자 야곱생리금 4,000원하구요 요거는 느러지게 키우면 엄청 이쁜 아이잖아요 요거 한 두개 합식해서 느러지게 키워놓으면 멋있어요 음 음 자 릴리패드 6,000원하구요 릴리패드 6,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예 버클리금 6,000원짜리고요 버클리금 만원짜리 뭐 골라좀 찍을라니까 없네 어 부용 오늘 이거 좋은거 보여드릴게요 2,000원짜리 부용 아 부용 2,000원합니다 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국민이 군생들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여기서 달궈진 아이들이 꽤나 많구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잘 보시고 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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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